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왜 아이온큐는 모빌리티에 침투하고 있는 걸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온큐가 니산 자동차와의 잠재적 협업을 보여주는 단서가 나왔고요 아이온큐 CEO PR 제품이 모빌리티 쪽 이벤트에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는 좀 의아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BM이 퀀텀 시스템 2라는 이제 새로운 양자 컴퓨팅 플랫폼을 배치한다 라는 소식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온큐와 니산 자동차 잠재적 협업을 보여주는 힌트가 라이언 헬윙이라는 아이온큐의 영업 디렉터 영업팀 팀장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링크디인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글과 함께 니산 쪽에 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테네시주 러더파트 카운티 카운티는 이제 뭐 9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테네시주에 니산 북미 지사를 방문을 해서 아이온큐 팀이 이제 차량품질 엔지니어링 팀을 만나서 통찰력을 공유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에서 양자 컴퓨터의 혁신적인 잠재력 그리고 아이온큐의 첨단 양자 기술을 니산의 미래 전략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나눴다는 거죠 앞으로 이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영역을 함께 탐험하기를 열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파트너십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고 니산에 가서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잠재적으로 한번 기회를 같이 논해보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테네시주였죠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니산 자동차 우리나라 분들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작년에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이 도요타가 이제 1100만대 정도로 1위 북스바겐 그룹이 923만 2위 현대차가 730만 3위 스텔란티스가 630만으로 4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산이 포함된 연합체인 미쓰비시 연합 쪽에 620만으로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프랑스 일본 업체들이 합쳐진 연합체인데 그렇게 작지 않은 상당히 큰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뭐 지금 현대 자동차랑도 자율주행 기술 연구나 뭐 배터리 화학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니산으로도 확대가 되면은 또 좋은 매출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이온큐 CEO가 기조연설을 한다는 소식이 아이온큐 트위터에 올라왔어요 아이온큐 CEO 겸 사장의 피로제프 맨이 코 모빌리티라는 정상회담 2024년 행사에 빌딩 투마러스 퀀텀 나우 미래의 양자를 현재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기조연설은 이제 그 이벤트의 주제를 정하는 가장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 맡기기 때문에 양자컴퓨터 회사 CEO에게 왜 모빌리티 이동수단을 논하는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까라고 궁금증이 좀 들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행사는 테네시에 열립니다 테네시에 차타누가라는 도시에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데 이제 어떤 곳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동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드론이나 로봇 자율주행 차량이 거리를 횡단하거나 순환하는 등 이동하는 방식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위한 경쟁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코랩이라는 회사에서 혁신가와 변화 주도자들을 참여시켜서 더 지속가능한 이동 방식을 만들고자 한다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든 곳이라는 거죠 사람 물건 에너지 데이터의 미래지향적인 이동 방식을 논하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피로제품의 CEO가 제일 중요한 기조연설을 맡게 됐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연설자가 60명이 넘고 참여자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한 600명 이상 그리고 25개 이상의 토론 12개 이상의 워크숍이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메인 스폰서 안에 보면 환경 관련된 그리고 또는 테네시와 관련된 정부기관들 그리고 투자은행도 있고요 벤우드라는 지역 생태계 발전을 위한 뭔가 이런 비영리단체 모빌리티니까 당연히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온큐가 여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게 참 의아하죠 자 그럼 아이온큐의 로드맵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아이온큐는 2025년 64AQ 수준이면 기존의 고정 컴퓨터로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으로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이미 35AQ로는 머신러닝으로 좋은 결과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개막된 지금 굉장히 양자 컴퓨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지금 현대자동차랑 연구를 하고 있고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되게 더 멀리 주행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죠 64AQ를 기준으로 256AQ가 나오는 2026년에는 신자재 개발이나 최적화를 좀 더 빠르게 하는 것 그리고 2028년에는 더 뛰어난 최적화 그리고 양자 화학을 통해 배터리 쪽에서도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64AQ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진짜 쓸만한 응용 사례들이 나와야 양자 컴퓨터가 많이 팔릴 텐데 그 중에 이제 머신러닝을 제일 중요한 1순위로 뽑았었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쪽도 침투를 해서 연관된 게 많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행사에 기조연설을 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언큐의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참여한 사람들을 봤더니 니산의 모빌리티 수석 매니저 자시 웨스턴 홀드라는 사람이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얼마 전에 아이언큐와 파트너십을 맺은 SC 퀀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양자 기구 쪽에 최고 이사 조 퀸앤이라는 사람도 참여를 하고요 아이언큐의 최고 매출 담당자 리마 알라마딘도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언큐와 관련된 비영리 또는 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 조직들 보면 QEDC의 부의사인 조나단 펠빙어라는 박사님 그리고 오크릿지 국립연구소의 션 글리슨이라는 오크릿지는 또 아이언큐의 발음을 공급하게 되고 아이언큐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언큐가 이미 니산 쪽이랑도 테니스에서 뭔가 이런 파트너십을 논하고 있고 SC 퀀텀이랑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QEDC와 오크릿지 국립연구소와 합쳐서 여기에 이제 리마 알라마딘까지 가세를 해서 침투를 한다는 것은 아 이번 모빌리티 이 행사에서 뭔가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피로제스 맨 CEO는 이런 연설을 할 거라고 해요 양자 컴퓨팅이 금융, 물류, 사이버보안, 에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와 이것이 이제 산업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제 더 나아가서 모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것들을 논하겠다라고 했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언큐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세션이 또 있습니다 비즈니스 우위 확보, 양자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관점이라는 후속 토론에 보면 위마 알라미딘이 들어가 있어요 최고 매출 담당자가 조직들이 양자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혁신적인 영향을 창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앞서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이언큐가 이번 행사에 상당히 공을 들였구나 모빌리티 분야에서 기회로 받구나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아이비엠 소식입니다 아이비엠의 양자 컴퓨터 설치 통합 소식이 나왔는데 5월 1일에 아이비엠이 일본의 라이켄, 일본 국립연구개발 법인 이화학연구소 굉장히 길죠 그냥 라이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퀀텀 시스템2를 설치하게 됐는데 여기에 후가쿠라는 초고속 컴퓨터와 통합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비엠 퀀텀 시스템2는 뭐냐 133개의 큐빗을 포함하고 있고 이전 세대 대비, 이전 세대는 이제 아이비엠 퀀텀 시스템1이겠죠 큐빗 품질 지표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었다 그래서 아이비엠은 이미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는 미국의 거대 병원 업체 랜슬러 폴리텍 인스티튜, 랜슬러 공과대학으로 미국 뉴욕주에 있는 데인데 여기에 온프레미스, 직접 양자 컴퓨터를 가져가서 배지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 거래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는 아이비엠 퀀텀 시스템2를 설치했고 여기는 원을 설치한 겁니다 원 같은 경우는 127큐빗을 쓰는 아이비엠 이글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거는 최신 세대를 설치하는 첫 외부 사례이고 두 번째는 후가쿠라는 슈퍼 컴퓨터와의 통합을 해서 고전 양자 하이브리드 뭔가 응용 사례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후가쿠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슈퍼 컴퓨터이고 후지츠라는 일본 기업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 달러의 건설 비용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간 슈퍼 컴퓨터인데 아이비엠의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를 가져와서 합치기로 했다 그래서 라이켄 같은 경우는 후지츠와 컨티뉴 같은 다른 양자 컴퓨터 기업들과도 협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이비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개를 써보고 결국엔 초전도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자금은 일본의 새로운 에너지 산업기술개발기구 네도라는 곳에서 제공을 하는데 네도는 일본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새로운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일본이 앞서갈 수 있게 하는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아이비엠 퀀텀 시스템2는 아이비엠이 작년 말에 공개한 양자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이 양자 컴퓨팅 시스템이 뭐냐 우리가 보통 양자칩이다 아이온큐 포르테다 아이비엠 이글이다 라고 하면은 칩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CPU 같은 거죠 여기에 극 좋은 인프라 제어기기 고전적인 서버 같은 걸 붙인 전체 가동할 수 있는 장치 전체를 양자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최신 세대가 2라는 거죠 기존의 1에서는 127큐비트 수준의 이글을 썼는데 5배 정도 오류가 줄어든 133큐비트 수준의 해론을 사용하고 있다 이미 아이비엠 내부적으로는 뉴욕주에 있는 아이비엠 퀀텀 헤드쿼터에서 3개의 해론을 붙인 399큐비트 수준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에 설치하는 게 첫 외부 설치다 참고로 아이비엠 퀀텀 시스템1은 전세대 같은 경우는 일본 미국 캐나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28년에는 부산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궁금한 거는 아이비엠은 왜 여기서 얼마를 벌었는지 공개를 안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점을 놓고 아이비엠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공개를 못하는 거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게 아닐까 라고 항상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온큐나 큐에라 같은 기업들은 이제 실제로 큰 돈을 벌었으니까 그거를 당당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이온큐 관련된 소식에서 현대자동차에 이어서 니산과도 협력을 아이온큐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모빌리티 관련된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양자 컴퓨터 기업이 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크게 쓰일 수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 양자 컴퓨터 기업 CEO를 얼굴로 내세운 거겠죠 아이온큐는 현재 모빌리티 분야에도 침투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양자 관련 인사들이 이 행사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양자가 뭘 할 수 있는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완성의 키가 될 수도 있고요 전기차 분야에서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더 먼 거리를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차량 설계 및 최적화 신자재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비를 개선하고 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죠 아이온큐 로드맵상 2025년 64AQ부터는 양자 우위에 본격적으로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머신러닝과 AI 쪽에서 가장 먼저 좋은 성과를 내겠다라고 천명을 했죠 그리고 26년부터 256AQ부터는 신자재 개발이나 최적화 28년 1000AQ를 넘어가는 수준부터는 최적화를 더 좋게 하고 화학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큰 로드맵상에서 아이온큐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 영업도 하면서 미리 대비하려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아이온큐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음 IBM 소식에서는 일본 국립연구소 중 하나가 후가쿠 슈퍼컴퓨터에 IBM 양자 컴퓨터를 통합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일본 첨단 산업 과학기술연구소 AIST가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GPU 기반의 ABCI-Q라는 슈퍼컴퓨터에다가 QLI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를 약 570억 원에 사서 합치겠다라고 했죠 일본이 슈퍼컴퓨터랑 양자 컴퓨터를 합치라는 노력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강력한 하이브리드 양자 고정 컴퓨팅을 하려고 한다 제 생각은 결국 한국 양자는 혼자 순수하게 사용되는게 아니라 CPU에 GPU에 QPU를 합친 형태의 새로운 고성능 컴퓨팅이 앞으로 주류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일본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4년 1월 기준으로 20큐비트 초전도체 방식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이 굉장히 밀리고 있는데 일본의 이런 노력과 투자가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좀 분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니산 또 아이온큐 CEO 기조연설 소식 그리고 IBM의 소식까지 전달 드리면서 아이온큐가 모빌리티 분야에 침투하고 뭔가 미래에 큰 성과를 내기 위해 굉장히 의아한 양자 컴퓨터 CEO가 모빌리티 행사에서 얼굴이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일본이 IBM 또 큐에라와 협력을 하면서 앞서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가 뒤쳐지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연휴 마지막 날 밤 푹 쉬시고 한 주도 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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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